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과 안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평생교육과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과 문혜선입니다. 저는 우왕시청 안전총괄과의 정휘윤입니다. 여기가 어디이신지 다들 아시고 계시나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알고 계시나요? 수리생긴 수리생긴? 처음하고요?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대빙 수강가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왔는데요. 대빙 수강가게는 가게 수입의 인식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내용을 위해 공부하는 가게입니다. 이곳 코코테로 또 아니라 같은 베이커리 카페인, 명장시대, 그 밖의 다양한 가게들이 대빙 수강가기를 당첨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앞에 코코테로와 명장시대의 대체적인 빵들을 준비했는데요. 아트에 맞는 선선한 빵을 보시니 어떠세요? 빵은 원래 눈으로 보면 냄새로 맡는데요. 냄새로 맡아요. 와인, 와인 맡듯이 냄새로 맡아요. 빵에 대해 얼마나 진심이 있는지 하루 3끼를 빵으로 먹을 수 있어요. 빵 때문에 이렇게 골살이 쪄가지고 다음 달부터 다이어트요. 오늘까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런 선수로 편해져서 여기는 빵을 희망이 다 많으냐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만여자분들 그 사업끼리 간편한 게임을 통해서 전원 먹방이냐, 한입만이냐를 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로가 튀어오르는 사람이 한입만에 전원 먹방이거든요. 먹는 거죠? 한입만. 네, 두 바퀴 졸동안 아무도 안 걸릴 수 있는 전원 먹방. 아, 안걸리게 해야겠네. 안걸리게 해야겠네. 아, 진짜 먹고 싶어요. 아... 아... 아, 떨려요. 아, 잠깐만.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네. 재미없구나, 이러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 아까 희망 반성되어 있습니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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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희망. 마지막 한 번 보도록 할게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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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해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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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어떠세요? 크림치에 떡까지. 견과류도. 견과류도. 많이 들어야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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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첫 번째 먹은 거랑은 완전 좀 다르네요. 달달하고 이제 견과류가 씹히면서 고소한 맛인데 이거는 뭐라 할까? 갈릭. 갈릭이 뭐여. 갈릭이 뭐여. 갈릭갈릭. 갈릭 갈릭. 성민이 밑드시고 계시니까 한 번 더 클레를 드리고 저요? 다시 한 번. 호불해 드리겠습니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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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드릴게요. 2개가 다 크림이야? 2개가 다 크림이야? 진짜요? 어? 한입 맞네 우와 맛있어? 어떠세요? 끝까지 먹었는데도 진짜 맛있지? 맛있는 생크림 생크림이 그렇게 달지 않고 맛있어요 맛집 인정 딴 거 먹어볼까요? 하나가 커요 진짜 크림이 한입 먹는 순간 뉴욕이온 느낌 뉴욕에 가봤는데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 가고 싶어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제가 이렇게 빵을 다 드셔보셨는데 오늘 먹어본 것들은 최고의 빵은 무엇일까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 가봤냐고요? 저는 뉴욕이 생각나는 빵 뉴욕에 AoL 뉴욕에 가봤냐고요 뉴욕에eter 뉴욕 2개 여기서 비교 빵빵하네 와